자 오늘은 여러분 끝을 한번 봅시다 끝을 보겠습니다 오늘 캡틴 포에버에서는 가자 내 폰 이거부터 업그레이드 딱 해주면 되겠네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플루토까지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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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있네요 옳지 이리 와 잠깐만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치면 되겠네 어 회전 빠른데 생각보다 와 내께 먼저 박살랐어 잡았다 밸런스를 맞추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탈 대충 나머지 다이고 점프 마큐리 회전 좀 더 좋게 하려면 여기다 다는 게 나와려나? 오케이 한결 낫군 오늘 좀 업그레이드도 꾸준할 거라 작은 애들 다 잡겠습니다 이런 데는 다 잡으면서 해야지 돈이 많이 팔려 뿅뿅뿅뿅 어? 뭐 있었는데? 잡았나? 잡아봤나? 아 좋은 무기였는데 어쩔 수 없지 erton 와 엄청 세보인다 저거 저 고양이 잡아볼까? 정면이 생각보다 상렬 이거든요 저 뾰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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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 저기 빨강색이라 좀 센데 아니 얘는 안 되겠다 내가 보겠는데 한 대 맞으면 터지겠지 뭐하나 제발고 다른 데 찾겠습니다 가자 자 또 내놔 됐고 부스터를 또 여기 하나하나 담아야겠네 오케이 완벽하다 이제 레벨 3 찍자 옳지 오고선 일단 얘부터 잡고 자 어떻게 잡아야지 잘 잡았다는 소문이 날까 그냥 쭈욱 밀겠습니다 반만 먹자 얘는 잠깐만 이 정도의 정성은 있어야지 센터만 딱딱 쳐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 두 개 좋아 어 괜찮게 잘 먹었어 진짜 하나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방대 수정하자 엔딩 보기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모아알람 안 보냈죠 이거 하나 날리고 가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주황색이니까 상당히 셀 거고 말이지 주황색 어 4레벨이네 벌써 기다려봐 얘는 건들면 안 되겠다 너무 세보여 음 자 성공이 아니네요 게다가 공격이 저쪽에 정면에 하나밖에 없구요 여기 하나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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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어쩌텁지 그래도 잡는다 너도 잡는다 바바바밤 이거 달고 뭐를 어떻게 달까 노란색 일단 두 가지 남았으니까 이거 하나씩 달고 좋아 이러면 되겠지 바바바밤 다 달자 부서가 지금 충분히 많아서 이것저것 다는게 좋을 것 같아 점프 발 아래 있네 와 잠깐만 잠깐만 콧불소는 안되겠네 너무 안돼 야 얘도 심각한데 잠깐만 얘네 두리를 그 붙이면은 서로 개빨리 터지겠네요 좋아 어어 이런 뭐 박살났지 괜찮아 박살나가 되는거 오케이 지디클이 붙었죠 투어진다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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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금괴 거의 비슷한데? 얘도 잡게 쉽게 그냥 내가 잡을 생각하지 말고 얘도 얘를 이용하자 폭풍소가 좋네 여름으로 오우 아 나 이 무기 맘에 안 들어 별로인 것 같아 에라이 에라이 죽어 망연 망연 망한 얘랑 나랑 서로 피해만 봤어 튀어? 쫓아가서 죽인다 아이고 망했네 이거 금 망했네 아 뭐 일 어려운데만 있지? 어 보라색 일단 한 번 보자 자 일단 성공하는 애 아니구요 얘도 뿌아오뿌아오가 있는데 등뒤가 약하네 이런 애들은 뭐다? 도킹 좋아좋아 헛 간다 간다 얌전히 써 어! 아이고, 튀어! 아, 생각보다 회전이 빠르네? 근데 얘가 좀 잡기 쉬운 편이거든요? 뒤를 잡았을 때 얘기라, 이게. 잠깐만, 오케오케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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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얘들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하네. 자, 얘들 둘이 싸우게 하... 아호호호호, 잠깐, 잠깐, 잠깐. 와, 잠깐만, 엄청 쎄. 보라색 엄청 쎄. 오케이, 오케, 작살난다. 좋아, 좋아, 잘하고 있어. 쎄. 꾸아, 오호호호호, 세 개로 나가는 거, 저거 좋다. 잠깐만, 얘는 이제 내가 잡고... 정면에 무기가 없죠? 도망갈라 한다 약점 노출됐어 한방 더 한방 더 아 쟤도 좀 많이 다쳤는데? 위에 있는 놈 누군지 대포자 아이 와도 이런 애가 오냐 얘는 이거 하도 속거리도 안 되는데 저한테 얘는 제가 그냥 돈으로 씁시다 어어 어어 으아악 와아 잠깐만 이거 박살났네 옳지 옳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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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얘랑 붙이면 된다 어 잠깐만 얘 뒤가 비었잖아 어 잊어보니까 이분 부스터가 이거밖에 없네 레알 합체각이죠? 이거 이거 오! 아씨 안돼 안돼 그거 깨지마 샀다 어디에 도망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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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치워 이거 치워 아 쫓아가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부품이라도 먹자 부스터가 많이 부족한데 아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터트리냐 아이 깜짝 아 이건 소고 당연히 잘못 전환하면 어 오하하하 안돼 내 전방 부스터 바로 사라졌네 와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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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레벨이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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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ix T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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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, 야 망했다 흐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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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해 망했다 으흥 으아아아아아 한 방이 있네. 터드네 드라이 아게인 이거 별로야. 슬라이퍼 킷 할거야. 250원? 아... 거기서 한 번 시원하게 얻어맞은 게 너무 시원하게 얻어맞았다. 도심했어야 되는데. 사거리로! 똥낙해! 와! 저기만 정확하게 딱 깼어. 대박이다. 여러분. 저기만 딱 저렇게 깨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. 내가 방금 이놈이 되자. 좀 낫군. 그대로 복지했다. 이 모습이었나? 이 모습 맞죠? 미사 하나 뽀개고. 스나이퍼 이거 필요 없는데. 옳지. 뺀 미. 1렙 따위에 붙은 필요 없지. 오케이. 4레벨. 얘 같은 경우는 보라색 부품을 가지고 있네요. 회전이 살짝 느려. 옆에 딱 갖다 대면. 오케이. 제대로다. 제대로다. 너무 급했어. 너무 급했어. 아. 아. 감사람 안 되네. 괜찮아. 다행히 초반에 죽어서. 빨리빨리 리해하면 되니까. 돈 내놔. 오케이 하나 더 있지. 아싸. 스나이퍼. 두 개. 어. 잠깐만 뭔가 꼼새미 안 하는 것 같은데. 다행히 초반에 붙을 수 있는 것 같은데. 좋다. 빨리빨리 쓸 수 있네. 뭐야. 돼. 3레벨이네. 이거 창어리로 잡으면 되죠. 주황색 부품이랑. 아. 와. 좋아 좋아. 개꿀. 이거면은. 2렙 구간 3레벨로 양악하는. 고고. 고고. 네. 이거 사람 아니에요. 더 가져나갈 거 없나? 후진이 좀 약한데 게임이 후진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는 것 이상으로 후진이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방향전임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좋아 떼버리자 자 이리 가서 접근한 다음에 달고 아이고 다시 다 아 좋아 아 깨웠어요 4레벨 와 얘는 보너스인데? 여러분 얘 잡으면 보너스인가 봐 이런 것도 있네 잡기 좀 힘들 것 같아 무제는 너무 쎈데? 너무 쎈데? 보너스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면 뭘까? 궁금하게 궁금해서 안 잡고 못 이기겠다 아이씨 누가 죽였어 아이씨 누가 죽였어 좋아 이렇게 잡으면 돼 돌려깎기야 돌려깎기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그래서 저기 보라색 미사일 하나 뽀개는 순간 바로 그냥 좋아 좋아 으깨 으아 어 위험했다 야 좋아좋아 먹히고 있어 피하고 아아아아 오 다행이다 다행히 중견풍분 살았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아 내 부스터가 많이 살아있어서 회전소수가 더 빨라진 것 같아 돼 어 잠깐만 너무 무거워 비행기 너무 무거워 될거 같아 안되겠다 하아 아이 씨 아하 깨가 든 거! 차라리 이기나!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! 해보자. 하... 여러분들 근데 보너스 뭐예요? 보너스 잡으면 뭐가 좋은 건가? 넙! 나 왜 이걸로 시작됐냐? 스나이퍼 라인인데? 나랑 많이 비슷하다. 돈 너무 적게 줘. 이리로서 250원 언제 모아? 250원 모으면 뭔가 사거리 증가 그런 걸 봤던 거 같은데. 2원? 녹색애들이 2원. 노랑애들이 그 배를 줄라나? 레벨 2. 옳지 옳지. 아 이거 귀찮아. 4원. 맞네. 딱 그 두 배 주네. 넌 레벨업 했는데 그대로네. 이거 녹색 무기 끼는 것보다는 노랑색. 이게 더 세겠지. 네, 이러고 다녀도 돼요. 네, 이러고 다녀도 돼요. 보충고 당길 만한 게 없잖아. 어, 게임 끝날 뻔. 어, 게임 끝날 뻔. 아, 게임 끝날 forgot. 마치. 날치. 어떡해.